엔캠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체입니다. 엔캠은 2024년 2월 2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9,45% 상승한 33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20일 대비 약 219,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2월 20일 33만 8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1월 2일 49,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1월 19일 66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6일 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엔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85, 2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78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26일 가장 많은 20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1월 24일 가장 많은 3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3%에서 약 6.2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4월 10일 약 15.23% 최저 지분율은 2023년 9월 19일 약 2.1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134억원이며 2016년 206억 대비 약 2,380.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48억원으로 2016년 8억 대비 약 3,804.2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79%입니다. 순이익은 약 156억원으로 2016년 7억 대비 약 2,177.0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04%입니다. 엔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43.42배이며 지난 2021년 마이너스 77.8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41.2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상 비율은 약 15.99배이며 지난 2021년 6.99배에 비해 약 128.58%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7% ROE는 마이너스 4.66%입니다. 엔캠의 시가총액은 5조 6,687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66위, 코스닥 종목 기준 5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5,134억 2,88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5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7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2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48억 8,57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0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1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56억 3,23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0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85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39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